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급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일산 킨텍스에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집회를 마치신 직후에 너하라TV가 2차 경고를 받아서 현재 생방송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2주간 방송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8월 15일 큰 집회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또 너하라TV 방송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월 6일 집회 때에도 갑자기 일주일 전에 너하라TV가 1차 경고를 받으면서 너하라TV를 통해서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6월 6일 집회를 너하라TV를 통해 송출해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 시점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지금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순간에 또다시 한번 대형 집회가 있을 때마다 채널이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어서 긴급히 여러분들에게 공지방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부터 1천만 방송 TV를 통해서 모든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일산 킨텍스 방송 그리고 저녁에 조나단 목사님 방송 이 모든 방송이 1천만 방송 TV로 송출이 되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 광고 영상을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돋보기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1천만 방송 TV가 클릭하시면 제일 상단에 지금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하라TV는 2주간 송출이 중단된 상태이기에 당분간은 1천만 방송 TV에서 여러분 모든 시청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내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녁 조나단 목사님 방송은 1천만 방송 TV로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내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